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료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유혹한 수사행위와 국가배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90-56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료배상사건이고요. 원고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곤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상고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이겼죠. 그래서 소료배상 못 받게 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5년 9월 14일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10월 12일에 석방이 됐습니다. 공동피고인 A와 B는 대구경찰서 근무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B가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C를 수에 조사하고 원고와 FG, 그러니까 C를 조사를 한 다음에 원고와 FG가 2011년 2월경에 송유관 기름 절주를 하다가 미소에 그쳤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C가. 그래서 이 A, B 경찰관들은 9월 10일 날 검찰에 원고와 F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5년 9월 16일 날 구속돼서 비변호인 적겸 금지까지 됩니다. 그리고 A는, 경찰관 A는 2015년 9월 21일 날 검찰의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원고는 2015년 10월 12일 날 석방됩니다. 그러면서 석방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검찰은 2015년 12월 8일 원고에 대해서 원고가 가담한 것으로 허위 제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기세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경찰관들이 일부 불법 행위를 했다 해서 일부 인정해서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찰관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는 사람 여기에서는 허위 제보일 가능성이 있었던 진술 때문에 이 사람을 체포해서 구속화시킨 거죠. 검찰에서 풀어줬는데 이런 수사 과정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판정되는 기준이 뭔가 그 범죄 사실이 후에 불기소라는 무죄 판결이 있었다면 그 일응의 기준을 충족한 거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해서 구속까지 되는데 이럴 때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게 되려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문제됩니다. 제보는 뭐라고 하냐면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 판단처분 등이 경험측이나 논리측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수사활동 등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검사의 불기소 초본이나 법원에 무죄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라는 무죄가 있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위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말하냐면 C의 진술이 참고인 C의 진술 중에 F와 G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다소 일치하고 있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부분만 떼가지고 반대 정황이 없는 이상 이것만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이것만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독자적인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나 그 집행으로서의 구소에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수사활동에 위받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서 제보자의 진술 등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정황이 있었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구속된 원고를 석방하고 무혐의로 한 겁니다. 원심은 검찰의 판단 과정을 본 거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해보니까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경찰관인 A와 B는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경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활동이나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서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수사활동이 되려면 경험증이나 논리책에 비추어서 도저히 그 함질성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발부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증거조작이나 증거일부 고의누락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발부 또는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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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